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 이에요 네 제가 허니워터칩을 먹을 때는 좀 자세하게 촬영을 못했는데 이 같은 수성부대에 제작된 이 자가비라는 과자가 또 있더라구요 심지어 똑같은 혜태의 칼비 제의를 했구요 네 허니바일드맛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대요 여기 성분을 보면 네 좀 동영상이 네 포커스가 잘 안잡히는데 심지어 여기도 허니버터맛 시즈닝이 있어요 아카시아 꿀있구요 고베버터가 같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휴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요 어우 이 약간 꿀향이 있잖아요 네 그 냄새가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지식테이너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새벽이라서 혼자 찍는거지 지식테이너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찍는게 아니에요 음 음 음 이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오면만 있잖아요 뭔가 그냥 중독돼 그래가지고 초점이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네 음 그래 이거야 그러면 네 저는 여기서 동영상을 종료하고 마저 먹도록 할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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